지금 연결돼 있어가지고 블루투스가 있구나? 블루투스 아니야 이게 어플이야 내가? 어 근데 이따 알려줄게 아 사랑해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곧 복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넌 난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넌 난 이 싱즈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넌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난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 난 또 외롭다 난 또 외롭다 난 또 외롭다 식탁 다 관찰은 무지니까 이제 바로 하면 돼 아 그 뭐야 내꺼 이걸 끊어줄게 연결 끊어줄게 여기도 내꺼에 나의 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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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